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 며느리를 암살, 아니 이건 암살도 아니죠. 대놓고 처치하려다가 실패해버린 할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새우 알레르기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억지로 먹어봐, 먹어봐 이러는 예비시모.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이 결혼을 꼭 막겠다. 이거죠. 원제, 각각류 알레르기 있는데 새우를 권하는 예비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신혼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직업, 지역 등등등 기타 다른 정보는 쓰지 않는 점 부디 양해 부탁드려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예비시모 생일이라 다같이 저녁을 먹자 했었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지난 주말에 남친이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다 했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아까 퇴근하자마자 바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예비시모가 잡은 자리고 중국집이었는데 그 나온 요리들 중에 깐쇼 새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새우를 못 먹습니다. 그렇게 안 먹고 그냥 조용히 다른 음식만 먹고 있었는데 예비시모는 이런 제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나봐요. 갑자기 어? 아니 너는 새우를 왜 안 먹냐?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 뭐 모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 제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게 좀 심해서요. 조금만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목이 심하게 붓고 숨이 막혀서 절대 못 먹어요. 이랬더니 에잉? 에이그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이네. 딱 이런 표정으로 아이고 나는 또 뭐라고 한두 개는 먹어도 괜찮다. 맛있으니까 살짝 맛만 봐라. 사람이 이거 좀 먹는다고 그렇게 죽냐? 이러는 거예요. 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 이런 거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고 아 그러냐? 알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도 못한 반응이 나온 거죠.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티 안 내고 한 번 더 좋게 사양을 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제가 알레르기 너무 심해서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죄송해요. 이러니까 에이그 정말 그러냐? 이러면서 그 뒤로 더 이상 권하진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막 엄청 서운해하는 표정 그리고 기분 나쁜 말투로 아니 뭐 그딴 뭐 그딴 걸로 유난을 떠냐? 이런 말을 혼자 주물주물 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권하는 건데 네가 그런 내 성의를 무시했다. 이런 거 팍팍 티를 내면서요. 이러다 보니 그 이후로 분위기 완전 엄청 사막해졌고 다른 별다른 대화도 없이 그냥 썰렁하게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끝난 뒤에 남친과 둘이 있을 때 남친이 먼저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해심이 넓은 우리 자기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중간에서 잘 커트할게 등등등 뭐 대신 사과를 하긴 하길래 일단 알았다라고는 했는데 이게요.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무리 알레르기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그렇지 당사자 입에서 나는 그게 너무 심하다 목이 팅팅 붓고 숨이 콱 막힌다 잘못 먹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도 아이 그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더불어 아니 그냥 이 결혼을 정말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은 사람이 정말 괜찮고 착하고 또 성실하고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은 한 건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부모의 태도를 보니까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 엎어버릴까 하는 거 말이죠. 예비 신부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좋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쓰니 잘 들어요. 저런 사람은 나중에 그거 몰래 먹이고 아무 탈이 없다. 그러면 그거 봐라 내가 괜찮다고 했지. 이딴 소리하고 그리고 탈이 나면 어이구 그게 어쩌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리댔지 이러면서 100% 오리발 잡아댑니다. 그냥 엮기지를 마세요.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말이죠. 2번 아니 지 엄마 아가리에서 그거 먹으면 죽냐 어이구 예민하네 이딴 개소리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잘하겠다고? 결혼하면 지 엄마랑 똑같이 쓰니한테 예민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잘 들어요. 콩을 심은 곳에선 반드시 콩만 나는 법입니다. 착각하지 마요. 좋은 남자는 개뿔. 대댓글 정말 안타깝지만 이 댓글이 100% 맞다고 봐요. 쓰니가 그런 거 하나하나 삶이 하기 전에 남친이 먼저 나서가지고 엄마 이거 위험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거기서 또 지 엄마가 으이구 예민하다 이딴 개소리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어? 그만해! 이렇게 난리를 쳤어야 하는 건데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건 결혼하고 나서 중간 역할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봐봐 지금도 안 하는데 결혼하면 그거 할 거 같아요? 지금 받는 대접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거 왜 모릅니까? 3번 예전에 몰래 세워먹여가지고 며느리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갖고 친정 식구들이 시모를 살인미수로 고소한 기사 못 봤어요? 네 남친 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네 미래 100% 확정이다. 드립글 맞아요 그 이야기 여기 판에도 올라왔었죠. 당사자는 죽다가 살아났는데 시모가 나는 진짜 그럴 줄 몰랐지 유나 떤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먹여본 건데 으이그 이지랄했다고 해요. 4번 뭐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죽여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건가? 아들이란 새끼도 그래 지가 초대한 손님인데 왜 앞에서는 안 맞고 뒤에 와가지고 니가 참아라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쓴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 언젠가는 먹게 될 거야 결혼하면 5번 내가 장담하는데 이대로 결혼하잖아 그럼 쓴이 너 석 달 안에 반드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운이 오지게 좋았을 경우고 운 나쁘면 병원이 아니라 바로 관짝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뭐 결혼하는 거지 끌 끌 끌 끌 6번 야 죽여서라도 반드시 내가 이 결혼을 막겠다 라는 의지 지리는구만 그렇구만 7번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일부러 들어와 댓글 남깁니다. 제 전남친 엄매가 딱 저랬어요. 제가 토란이랑 토란 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절대 못 먹는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실험하려고 토란 때가 들어간 육개장은 여기 토란 때 안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한테 먹인 적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알레르기가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입가와 눈가에 발진이 생기고 시뻘게 지는 정도였다는 거지. 여하튼 모르고 열심히 먹다가 갑자기 눈이 너무 간지러워서 화장실에 거울 보러 가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 그거 진짜네 진짜로 토란 때려 못 먹나 봐 으이그 이지랄 그 자리에서 바로 쌍욕하고 파혼했어요. 쓴이도 조심하세요. 건더기만 안 보이게 육수만 우려내가지고 네가 먹을 국 반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야 발진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지만 너는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8번 아니요. 안 괜찮아요. 알레르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데 앞으로 국이든 반찬이든 거기 뭘 넣을 줄 알고 이래가지고 어디 마음 편히 밥이나 먹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암살 시도인데 아니 그리고 이게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야?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데 저게 뭔 개소리야 뭘 이해를 해 9번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리 시무도 저래요. 벌써 20년째 저한테 너 복숭아 좀 씻어와라 이러고 시킵니다. 정확히는 복숭아 털 알레르기라 만지지도 못하는데 만졌다간 바로 피부가 뒤집어지고 심하면 눈도 붓고 그래요. 저도 이거 본적 있는데 피부가 까져버리더라구요. 피가 나오고 그런데도 계속 하다보면 낫는다 하다보면 낫는다 이렇게 자꾸 억지로 시키는거죠. 물론 남편이 대신 씻어주고 화도 내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식한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건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10반 저렇게 무식한 노인네들은 언젠간 반드시 큰 사고를 치게 되어있습니다. 유난이다 라는걸 보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하는거고 그냥 쓴이가 엄살 부린다고 얘기는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어찌해서도 몰래 새우를 먹일겁니다. 진짠지 가짠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라도 반드시 한분은 실천할거라고 아니 어쩌면 며느리가 미울 때마다 몰래 새우가 살살살 뿌릴지도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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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저걸 정말 몰랐을까 하는겁니다. 물론 정말 꼬부랑 80,90대 그런 할매들이면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들 장가 보낼 나이면 60대 초반 그 정도 나이일텐데 그렇다면 어지간하면 듣는게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겁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당사자 입에서 나 이거 먹으면 큰일난다. 목이 붓고 숨을 못신다. 잘못하면 큰일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저런 걸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래 그거 먹고 네가 쓰러질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네한테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감히 그런 내 성의를 무시하냐? 이거 같거든요. 너무 멀리 갔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 결혼 절대 안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